오늘 여러분을 훈련 받으실 땐 열심히 받으시고 이렇게 놀 때는 정말 제대로 즐기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멋진 무대 보여주신 시스터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벌써 23회 해병대의 군악대 벌써 마무리실 시간이 다가오네요 네, 마지막 한 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해병대는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내년 한 해도 더 큰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연주회를 위해서 모든 열정을 쓰다 놓으실 우리 해병대 군악대원 여러분들께도 아주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악대 여러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제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합니다 네, 지금 성경입니다 네, 오늘 이 행사는 오늘 이 행사는 오늘의 기사님께 편곡을 했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, 내년에 저희가 더욱 더 상대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평 씨도 이제 반칙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